그런데 계획이 없다? 9일날 조사한 정보에 따르면 좀 다릅니다. 서울, 대전, 대구, 왕도, 부산에 거주한 1000명을 대상으로 6일동안 실시한 2013년 여름부가 계획이 없다고 났어요. 대부분의 조사들을 보니까 10명 중에 4명 정도 성인 기준입니다. 휴가 계획이 없다 그랬는데 아니 어떻게 10명 중에 7명이 휴가 안간다고 했나 봤더니 가장스레 대상으로 했어요. 한참 일을 하시는 남자분들께 물어보면 당연히 휴가 계획 없다고 했죠. 하지만 자녀들, 중모등학생이나 대학생들과 같은 경우는. 그게 뭐 대단한 말 좀 하는 것처럼 뭐 씨. 한참 일정하신 말랑 성인. 그리고 사진을 본 자격적인 소리도 할 수 있고 어느 정도는 관계를 하시는거겠지. 한참 일정도 이렇게 작업하고 있다보기.